아픔에 대해서 심리학 문제인가 인간학의 문제인가 지금까지 살핀 사례들의 증상을 다시금 확인하고 검토해보자 이 모든 환자들에게는 갈등과 위협과 위험이 그치자마자 고민을 시작했다 돌연 자아와 독대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증황은 널리 회자되는 데카르트 1596년에서 1650년에 살았던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내용을 채워준다 실전적인 깨달음에 이런 과정에서 인식되는 것은 존재의 부조리함 모든 행위에 부조일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깨달은 인간을 깨달는다 인간으로 맺어온 모든 관계는 불확실하기만 하며 아예 포항된 꿈으로 쓰러진다 인간은 더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 아예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본다 예전의 인생의 표준이자 내용이 되어 주었던 가치와 규범은 흐망해 보이기만 한다 아무튼 예전처럼 강력하지가 않다 내가 경험한 환자들은 시간과 아주 특징적인 관계를 가졌다 시간 곧 살아낸 시간과 예전에는 사건과 사고로 넘쳐나는 시간이 환자를 떠바뜨려 줬다 이제는 환자 자신이 이 시간을 떠바뜨려야 한다 곧 시간의 내용을 채워줘야 하는 쪽은 본인이다 세계와 만든 관계 역시 독특하다 세계는 단조롭고 낯설어서 졌다 환자는 세계 안에서 더는 편안하지가 않다 더는 세계가 고향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 세계는 완강해졌으며 좀 채 품을 내어주지 않는다 결국 세계는 재기된다 세계 안에서 예전에 누리는 편안함은 기만으로 느껴진다 환자는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홀로 자신에게만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타자와의 만남 능력 상실 대인관계를 뿌려갈 능력의 상실이야말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환자들은 타인을 믿을 줄 모르며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 환자의 고독함은 피할 수가 없다 이 고독함이 너무도 싫은 나머지 환자는 이미 누렸거나 거부당했거나 혹은 적어도 갈망했던 만남을 떠올려가며 그 상대와 갈등을 일으키려 둔다 그러나 과거의 만남에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바로 그래서 인간과의 결속은 더욱 궁핍해진다 너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예 승립하지 않는다 이런 정황은 개인의 심리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환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루함 고독 단지로움 정체다 정체다 곧 모든 더욱 가매를 쓴 공허함이다 다시금 지적하자면 이 공허함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인간 일반의 문제 심리학이 다룰 수 없는 인간학의 문제다 더불어 나는 인간관계가 지극히 궁핍하다면 지루함이 개인 체험의 공허함을 깨뜨려 버린다면 당사자는 공허함에 사로잡힌다 공허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체험의 빈곤이 자살이라는 파국을 부른다 바로 지금 여기서 결행하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인생 전력에서 찾아보면 결국 체험의 결여 활력이 넘치는 삶의 빈곤이 결정적임을 알 수가 있다 앞서 살펴본 두 사례가 그랬고 서두에 언급한 수공하는 젊은이들도 정확히 이런 이유로 자살을 했다 젊은이들의 경우에서도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와의 갈등 본동적인 것에 요구된 사회의 긴장 괴롭히는 문제들과의 갈등 요컨대 이런 실전의 복잡 자전함이 비져내는 휘하기 힘든 갈등이 아니라 체험의 부족이 자살의 결정적인 동기였다 체험된 것이 적고 또 얕을수록 공허함이 그만큼 더 강력하게 인간을 사로잡았다 이런 인간의 인생 전력에 의해 이런 것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달리 있지 않았다 예